안녕하세요 복귀에요 오늘은 훈제 삼겹에 훈제오리 불닭볶음면 2개 그리고 수추무침 백김치 쌈무 무생채 깻잎 상추 매운 데리야끼소스 머스타드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콜라부터 따라 볼까요? 맛있겠다 뜹고기 quick 김치 지저uine ؟ ㅋㅋㅋㅋ Deal 콜라멜 넓 돼 돼 텟 텟 텟 텟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추장 . . 진짜 맛있어요.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정한 음식을 먹기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살짝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땀이 나네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다 손님들이 네 뼈 고기 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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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 고기 고기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지막이에요 다 먹었네요 펑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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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먹었습니다 안녕